새해 첫날 일출은 삼청 맹방 오전 7시 37분을 시작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 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 새해 첫 해가 뜨는 시각은 삼청 맹방 오전 7시 37분, 동해 추암과 망상 7시 38분, 강릉 정동진 7시 39분, 경포는 7시 40분으로 예측했습니다. 또 강릉 주문진과 양양 하조대는 7시 41분, 양양 낙산과 속초항은 7시 42분에 새해 첫 해를 볼 수 있겠습니다.